안녕하세요 비즈니님들 정말 오랜만에 뵈요 거의 한달만에 재밌는거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요 우중충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뜬 옷을 입고 인사드렸네요 이거 뭔데요 저 이거 가디건요 무슨 가디건인건 다들 보면 알아 그냥 이거만 봐도 아실걸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제가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서 잘 모르니까 그냥 보시면 아실거에요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벨벳티 가디건이에요 벨벳티 가디건 네 벨벳티 가디건요 입고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엄마랑 같이 제가 예전에 지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모자뜨기 키트를 가지고 엄마랑 뜨개질을 할거에요 네 예쁘게 뜰게요 네 이거 뜨는 방법 어딘지 알아? 여기에 있지요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종이에 있지 그래서 이거 6에서 7mm 바늘을 권장바늘이라고 써있어서 엄마 몇미리짜리 바늘 했지? 나는 7mm 7mm요 그리고 저는 어우 너무 시끄러워요 어우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헐랭손이라서 6.5mm를 가지고 뜰거에요 네 그러면 무슨 색부터 뜨실거에요? 저는 원래 핑크를 좋아해서 핑크부터 쓸래요 그럼 저는 원래 초록을 좋아하니까 초록으로 뜰게요 예쁘게 떠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 뜨면서 아무 말도 안하면 안되고 얘기를 그래도 좀 해야돼 그래요? 뭔 얘기를 해야되나? 이거를 일단 몇코 잡아야되지? 여기 방법 나와있잖아 아 44코 응 한줄로 어? 무슨 소리야? 그럼 코를 왜 한줄로 잡지 어떻게 잡아? 44코 네 여유롭게 잡아야되겠더라고 하다가 또 풀어야돼 아 충분해 충분해 근데 이게 엄마 근데 너무 바늘이 시끄러워요 아 죄송합니다 엄마 근데 그 가디건 입고있으면 덥지 않으시겠어요? 조금 더운데요 제가 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라서 벗을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그 옷 내꺼 훔쳐 입은거잖아 하하하하 산에 갔다가 딱 들켰네요 하하하하 이거 제가 안 들키고 운동복 하려고 샀던 운동복 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입고 있더라구요 모르게 잘 입고 다니다가 들켰어 갑자기 화장실에 있는 애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하하하하 땀이 나서 물식 중에 벗다가 하하하하 하하 진짜 웃겨 안 들킬 수 있었는데 그러더니 아짜 싶었는지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하하하하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예리한 눈으로 그거 뭐냐고 하하하하 그거 내 옷 아니야? 라고 했지 내가 그치? 하하하하 안 들키고 잘 입었는데 하하하하 없을 때만 입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부러 나 출근할 때만 입었지 하하하하 올 때라면 다른 거로 빨리 가네 하하하하 어머머머 일일이니? 완전 벙제 하하하하 할 수 있었는데 들키고 말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내가 뭐라고 안했잖아 하하하하 근데 또 날카로울 때는 하하 싸워붙이지 않을 하하하하 근데 왜 말 안하고 입냐고 그러니까 내 옷을 하하하하 말하기 귀찮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다음 한편은 하하하하 기다리세요 누구한테 말한거야? 은행님은 기다리시고 계세요 엄마 은행 전화 받지도 않아서 왜 기다리래 아 코 잡는 것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요 15 20 25 30 35 40 44코 벌써? 나 다했어 나 아직 안했어 기다리세요 어머 너무 느리다 근데 이거 아 더워 어? 16 16 16 16 16 16 원형으로 뜨는 거 맞겠지? 어머? 39 아 당연하지 애들 모르는데 위에다 씌워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원형으로 뜨는 거 맞겠지? 맞지 40 아 이렇게 3개 4개 다 뜯어 동그랗게 만들기 쉽지 않겠어? 왜? 이게 짧아서? 응 짧아서 그러니까 긴 거를 써야지 뭘 긴 거를 해? 짧은 거를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1단에서 6단까지는 계속 금뜨기만 합니까? 네 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촬영이잖아요 어머 어머 웬일이 엄마 원래는 어제 찍으려고 했잖아 어? 이거 맞고 꽂아야 되지 않을까? 왜? 동그랗게 할 거 아니야 엄마? 동그랗게 아아 동그랗게 안 됐어 미쳤나봐 또 왜 이렇게 찍지? 그래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지 이제 동그랗게 되지 맞아 그치? 또 생각 없이 떴네 동그랗게 해볼까요? 어머니 네 삼쿠통 부쿠 마커리 걸어야 될 거 같아요 부쿠를 해서 이제 마커톡이에요 내가 사줬잖아 엄마가 마커톡 엄마 좋아하니까 저거 그걸 해줘 나는 이거 귀여운 마커톡 그래요? 어? 근데 이거 안 들어가겠다 난 곰돌이 마커톡 곰돌이 마커톡 그래 곰돌이 마커톡 그거 나 그 뜨개 친구가 준거야 이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엄마가 뺏어간 거잖아요 어? 어? 힘든데? 처음 뜨기가 이게 어느정도 뜨면 괜찮은데? 아 이게 아 힘드네 안되겠다 안되겠어? 응 그러면 이거 중간에 이거 빼는데 여기를 여기를 빼봐요 어? 매직 루프로 떠야되려나? 그러니까 엄마 매직 루프 안하거든 응 마술이야 매직 루프 하려면 줄이 길어야돼 이게? 어 이 줄이 아 쭉 잡아당겨서 하는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엄마 근데 이거 몇 cm짜리인데 왜 이렇게 낄지? 나 이렇게 하니까 딱 되긴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붙어있잖아 이렇게 그래 바짝 당겨서 해 응 그렇게 해볼게 이렇게 응 안 해봤어? 해봤어 엄마 지민이 모자 떠졌잖아 없는데 그건 저기로 떠가지고 그래 그거는 저기잖아 애기 지원이 거라서 커가지고 그렇잖아 응 아니 이거라서 그치 근데 엄마 얘기를 좀 해야돼 뭐를 할까? 엄마 어제는 응 원래 촬영을 어제 하려고 했잖아 응 근데 엄마 어제는 할 말 뭐 있는지 다 정했다고 아 어제는 제가 이제 사회를 다니는데 매일 아침에 동산 갔어요 응 산회를 가요 산회를 가는데 되게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산회를 가면 내 안이 진달래가 피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기해서 막 찍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응 어 안돼 어 됐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찍었는데 네 이번에 올라가니까 없어진거야 저번에 찍은거 왜 나 안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카톡에 그랬어? 응 나 왜 못 봤지? 카톡에 찍어서 보냈는데 나도 안보는거 아니야? 이게 진달래 나무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금방 피게 그런 식으로 돼있는거야 응 그래서 온녀 가면 굉장히 많이 살피고 다니거든 혹시 피해자나 싶어서 진달래 퍼스꾼이네 그런게 피어있으면 너무 반가운데 응 때가 아니잖아 어차피 봄되면 피잖아 그래 근데 봄되면 피해야되는게 얘네들이 겨울인데도 피어있더라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환경문제야 하하하하 환경문제라고 하기에는 엄마 일회용품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쓰려고 노력하는데 거짓말하지마 엄마 맨날 집에서 커피 떠먹을 때도 왜 일회용품 쓰잖아 소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있으니까 아니야 그런게 생각하면 안되지 그치 엄마 잘못된 생각 집에 있으니까 무조건 써야된다고 생각한거야 쓰지 말아야되는거에 아우 너무 아파 조심조심 손가락으로 찔러지마세요 근데 꽃들도 피어야될 때 안피고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 내가 요즘에 유튜브 엄마랑 같이 안찍었잖아 한 3주? 지금 엄마 한 3주만에 나오는거 개인으로 나갔어요? 네 저를 버리고 근데 개인으로 나가니까 엄마 잘 안봐주더라 내꺼? 나는 나 나오지 않는건 보지 않아요 엄마 나오는것도 엄마 나오는 부분만 보잖아 그렇지 별로 그렇게까지 시간들에서 안보는거 좀 너무한거 아닌가? 근데 생각하지 않지? 그렇진 않아 산에갈때 한 번 정도는 쭉 틀어놓고 가기도 해 산에갈때 위험하게 왜 틀어놓고 가 듣지 소리를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 힘도 들들고 사랑하는 딸이 또 있잖아 너무 가식적이야 그래서 산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올라갔다 오는거 같아 거짓말 이거 난 못하겠다 이거 이걸로 안되겠어? 응 아니 왜 이거 이렇게 되잖아 안돼 끈을 킹거로 해야 되겠네 아니 한바퀴만 돌리면 되는데 약간 니가 해볼래? 한 바퀴만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힘으로 할까? 한 바퀴만 돌리면 쉬워요 그래요? 네 옛날에 나보다도 더 못했는데 관계가 무량하십니까? 진짜 이렇게 잘 할 줄은 몰랐네 그게 무슨 말이야? 간단했다 이거지 좀 크게 얘기하세요 감동했다 이거지 갈비 옷이 너무 덥다 뭐라고? 너무 덥다 너무 더우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싫어요 나도 내가 뜬걸 입거든 난 내가 뜬걸 입고 안찍었는데 난 지금 이거 입고 있잖아 이게 은근히 따뜻하네 은근히가 아니야 엄청 따뜻해 왜냐면 그거 원래 실엄마 쓴게 폭스? 폭스울이라서 막내꺼 다 뜬잖아 보여주고 있던거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며칠만 했었냐면 한 4일만 했던거 같아요 4일은 아니야 한 일주일은 넘게 걸렸지 그래도 4일을 하면 조금 왔다갔다 뭘 조금 왔다갔다 어때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들어해요 커서 막내꺼요 이건 이름 뭔지 알아? 이건 샴페인가드가 아니야 스웨터 넘버 세븐인가? 응 그런거 같아 근데 이건 그냥 하도 뜯어보니까 엄마 전화왔어 어디야? 어 둘째 딸인데 어떻게 돼? 잘라줄게 끊어졌어 왜 그랬을까? 급한 전화일지 몰라 전화 한번 다시 해줘? 해볼게요 네 아빠한테 했나? 그랬나봐요 잘 다시 오나왔다 어 네 아우 깜짝이야 여보세요? 어 언니랑 유튜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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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엄마 유튜브 이 정도면 엄마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영상 그냥 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하는데요 둘째가 이제 필라테스 1월달부터 할거냐고 그거 하기엔 잖아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큰데 이런거 찍을때마다 생각하는데요 목소리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좋게 작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엄마 원래는 엄청 목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경비아저씨가 다 듣는다고 할 정도인데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왜 유튜브 찍을때 이렇게 작게 말하세요? 이럴때 크게 말해도 되는데 이럴땐 잘 모르겠더라구요 작게 하는지 이거봐 속삭이듯이 아는 것 같아가지고 두속말 하시는거에요? 비즈님들한테 비즈님들 어때요? 제가 옷을 하나 더 떴어요 크.. 빠르게 뜨셨죠? 이거 근데 좀 두꺼운 바늘로 떠가지고 네 빨리 떴어요 근데 6mm? 7mm? 이런 사이즈는 썩 내가 좋아하는 그런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 이게 땀이 아니 이게 땀이 됐어 엄마 이제 땀 땀 한 땀 한 땀 아아 엄마 이거 아크릴 뭐해요 가지고 뜬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이제 좀 수월해졌어요? 네 이제 수월해졌어요 어떤 애기가 쓸지는 모르지만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해주고 싶다 엄마 우리 야무도 모자 하나 떠서 그래 야무는 목욕부터 시키세요 엄마가 시켜줘 엄마가 세탁망 있던거 버렸잖아 내가 한번 시켜보도록 해야지 어디서? 시킨다고? 씻긴다고? 씻긴다고? 씻긴다는 말이에요? 목욕을? 어 언제? 뭐 이제 월요일에 할걸? 야무를 데리고 와서 찍을걸 그랬나봐요? 가져올까요? 제가 가져올게 안녕하세요 야무입니다 이름 뭐라고? 야무 야무야 죄송합니다 야무 죄송합니다 야무 야무가 누구야? 미안해 야무 어머 어머 웬니 엄마 내 유튜브 안봤네 야무줄 알았어 내 유튜브에 야무라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야무? 야무 야무 야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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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고 줄 건데 엄마 같으면 왜 야무얼 왜 야무얼 어? 지 어쩜 좋아 진짜 놀림으로 한다고? 아니 나 야무얼가지고 야무야 아 야무진 어 괜찮네 야무진 나무도 아니고 야무야 뭐냐구요 뜻을 몰랐을 때 잘 뜬다 천천히 있다봐 아 이걸 빨리 떠야지 왜 천천히 떠세요? 내가 좀 늦은거 같아가지고 나 이제 이 3단 떴어 벌써? 어 6단까지 되는거잖아 나 이제 2단인데 아직도? 내가 중간에 엄마가 한번 떠줬는데도? 이 한 실로 하나 뜨는거야? 응 그러면 3개 떠야돼? 응 애기모자를? 응 엄마가 3명한테 모자 심어주는거야 아 너무 좋지 좋은일같아 엄마 딸이나 있어 조금 엄마 딸이나 있어 조금 엄마 오늘 얘기 근데 할말 생각 안해왔어? 글쎄 다 잊어 날씨가 지금 우울해서 약간 기분도 좀 다운되고 날씨가 우울한건 뭐에요? 날씨가 흐리다 이거지 날씨가 흐리니까 엄마 우울하다? 약간 그래서 말이 잘 생각이 안나네 그럼 어떡해 그럼 어제 찍었어야 되나 어제 날씨가 흐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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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근데 아빠가 있어서 집에 그러게 말이야 도움이 안되네 도움이 안돼요? 응 근데 엄마 아빠 좋아하잖아 엄마 얼굴 나오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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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자 다른 분들 다 뭐하고 있을까? 다른 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지금? 응 지금 뭐 평일 아침이니까? 열심히 일들 하시고 계시겠지 엄마는 백수잖아 나는 백수고 오늘은 산회를 못 갔고 오늘 산회를 못 가서 엄마가 할 말이 없구나 어 산회를 갔다 와야 그 대화 거리가 되는데 오늘은 거기서 뛰어내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줘 그동안? 응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부터 한 다음에 산회를 갔다 오지 산회를 갔다 와서 뭐 씻고 뭐 하다보면 12시가 되지 응 12시가 돼서 내가 먹을 걸 좀 찾아서 먹다보면 1시가 되지 그 다음에 어우 왜 이렇게 시끄러지 그러다보면 또 뜨개질을 조금 하지 오우 많이 하던데 뜨개질 하다가 보면 저녁밥을 또 해야지 그래야 너를 먹이지 응 그게 내 일과인 거 같아 참 재미없게 산다 어? 나의 일과는 엄마 너무 재밌는데 남이 볼 때는 재밌을지 몰라도 내 스스로는 별론 거 같아 엄마 뭐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뭐 하고 싶 왜냐면 일을 하고 싶어 안돼 일을 해야 될 거 같아 왜 자꾸 나태해지는 거 같아 엄마 원래 나태해 몸만 아프고 몸이 어딜 아파 몸만 아픈데가 많네 안마의자 하세요 엄마 의자는 하기 싫어요 엄마 안마의자 하면 우주여행 가듯이 그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우주는 갔다 오면 피곤해 우주 갔다 오면 피곤해? 응 가부수는 정말 하네 너는 뭐 때문에 재미있어? 나? 나 엄마랑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야 너는 참 부지런하게 사는 거 같아 내 딸이지만 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는 않는 거 같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응 그래서 내가 배울 중에 많은 거 같아 너한테 갑자기? 근데 엄마 맨날 자잖아 그니까 그 시간을 바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부럽다는 거지 우리 빵 나 빵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 나 계란 좀 사줘라 사세요 엄마 돈으로? 아니 니 돈으로 엄마 나 다 떴어 벌써? 응 아 고소기네 나 지금 몇 단이야? 헉 아 이거 평면으로 뜨는 건가 보네 엄마 너 그럼 어떻게 떴는데 나 이렇게 그냥 떠버렸네 이거 우리 원형으로 떠는 게 아닌가 봐 이거 왜? 이거 가토뜨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풀어 휘치네 풀어서 나중에 꿰매는 건가? 아 잘못 떴어 일자로 뜨는 거야 이게 그림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를 묶는 거야 어 아유 이제 또 생각이 났네 그럼 어떡해? 풀어야지 풀어 엄마도야? 그래 어? 풀어진 거 아니야 반은? 풀어지진 않았어 아까 내가 흘갑다고 했잖아 아 그래 어떡해 그럼 어쩐지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지? 아 금방 떠 그래 지금 몇 분째 찍고 있는 거야 20분이야 벌써 엄마 다시 이거 취소 몇 개 날리고 다시 찍어야 돼 그래 어 여기 잘못 뜬 거? 어 왜? 다 날릴 건 아니고 진짜 진짜 이게 헛바퀴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한테 짜증을 내 엄마 이게 헛바퀴더라 내가 만들었어? 아우 이거 다시 잡고 코부터 잡아야 돼 또 잘못됐어요 이거라고 수월하겠어요? 꼭 풀어 우리는 꼭 풀어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풀어야 아니 엄마 이거 코 잘하면 주울 수도 있어 사실 그래 그렇지 않아? 어 주워서 뭐하게 어? 주워서 평면으로 뜨는 거지 아우 다시 잡어 왜? 주우는 건 별로인 거 같아 왜 별로야? 나 주술래 봐라? 내가 주우는 게 훨씬 빠르지 4개 4개 어? 아냐아냐아냐 아 엄마 응? 누가 그렇게 빨리 하래 1 8 9 10 눈 올 거 같다 엄마 눈 오는 거 좋아하잖아 난 너무 좋아하지 눈 오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 엄마 눈을 맨날 밖에 나가서 나가야지 나가야 되잖아 뛰어나가야지 강아지도 아니지 눈이 옵니다 엄마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뭐야? 없어 이 코로나 시국에 계획을 잡았다고? 미친 거지 그럼 안 돼 모검 시민이네 지금 얼마나 많은 저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갑자기 왜 혼내 조심하라 이거지 나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도 안 걸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조심 조심해야지 나는 집에 있어도 그게 무섭더라 뉴스에 계속 막 칠천농이나 막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거기에 응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야? 응 걸리면 어쩌면 벌써 다 된 거야? 다시 썰어요 응 다시 썰아 돼 왜 이렇게 잡았지? 아 바보 어우 시끄러워 크리스마스 계획은 없고 가족과 함께 어? 나 크리스마스 약속 있는데? 어디? 어디? 나 제일이 만나야 했는데? 죽겠다. 가족 버리고. 가족 버리다니 엄마.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고 연말 연신을.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잠시 뭐. 나 혼자 보내야 되겠네. 왜? 다 둘이 없어. 엄마 가족이 나밖에 없어? 아빠도 바쁘잖아. 아빠 집에 있어야지. 안 있어. 왜? 난 제일이 만나러 가는 걸까? 아빠 엄마랑 있어야지. 엄마랑 아빠가 커플인데.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 너네 아빠. 엄마도 가만히 안 놔둬야 되죠. 다는 누가 제발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한가한 사람은 계속 한가할 수밖에 없어.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쁜 거 같아. 놀기도 바빠. 일하기도 바빠. 왜 그래. 엄마 바쁘잖아.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루 일과가 뭐 산에 갔다 오는 게 땡이지. 그래서 일을 해야 될 거 같아. 아 왜 저래. 그래도 산에 가면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다가도. 갔다 와야 하려고 되는 거 같아. 만날 사람 만나봐요. 그러세요? 응. 동기들이 있잖아 거기에. 엄마 산 동기들? 엄마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날이 우리 막내 생일이잖아. 생일인 주인공이 약속이 있다는데. 그래. 아 그럼 어떡해. 아쉽지만. 축하해주고 싶지만. 생일날 뭐 외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축하 못했어? 외박이라는 날? 아니 아침에 안 만나냐고. 이렇게 끓여줘야지 그래도. 당연히 끓여줘야지. 엄마 나는 소고기 미녀꼬. 두어리. 두어리. 엄마 안 부르다고. 두어리.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여덟. 아홉. 몇 개만 더. 하나, 둘, 셋. 여쭤나 보세요. 셋. 어머 어머. 네. 됐다. 됐어? 응. 응. 마크 안 해도 되겠네? 응. 계속 뜨는 거야. 내가 네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뭐 새삼스럽게 새고기 미역국이래. 그러니까 올해도 또 내년에... 당연히 끓여주겠지, 엄마가. 다른 거만 뜯어도 새끼들 생일만큼은 미역국 끓여줬는데. 미역국 뭐 먹은 정도 많았던 거 같은데. 네가 안 먹은 거지. 아닌데. 거의 끓여줬어. 거의지. 내 생일에? 엄마 생일? 어느 누가 끓여주는 사람이 없던데. 신랑이 끓여줘야지. 신랑도 없어. 신랑 왜 없어? 끓여주지 않더라. 아빠한테 내가 따끔하게 한 마디 할게. 그래도 이제는 나이 먹어서 말을 안 들어. 원래는 말 잘 들었어?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잘 들었어. 그래? 엄마도 이렇게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은 탓이야. 이게. 엄마 근데. 엄마 근데. 응. 왜 암마트 해? 응? 갑자기 암호를 왜 그렇게 해? 엄마. 나 얼굴 다 나오면 돼. 나? 괜찮아. 잘라면 돼. 그래? 확대하면 돼. 그럼 계속 잘라내야 되잖아? 아니 그냥 이거 프레임을 확대하면 된다. 그래. 아우. 언제또. 나 이거 하나는 다 뜰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서. 그렇게. 벌써부터 그렇게 할 거면 얘네들이 뭐라 하겠냐? 애들이. 애기들이. 애기들이 알아? 내가 이렇게 불편 가든지? 그래도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떠줘야. 애들이 쓰는 애도. 응?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응. 아우. 좋게 따뜻하게 잘 저기지. 이렇게 불만을 갖고 뜬 모자가. 애기한테 뭔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 어머어머. 엄마랑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기대하는 사람들. 응.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 오늘?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기대한다고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엄마 기대한다고 하면 되게 뿌듯해 하잖아. 부담스럽지요. 엄마 자기 영상 엄청 모니터링 하잖아. 근데. 매번 어떻게 재미있기만 하겠어요. 엄마가 되게 맨날 욕심부리잖아. 아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더 재미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재미있었네. 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응. 그런 후회는 되더라고. 그래? 그치. 생각처럼 안 됐으니까. 근데 일부러 그러진 않아. 근데 엄마가 그냥 원래가 웃기네. 원래. 나는 웃기는데. 너네가 그런 거지. 웃기가 만드는 거지. 내가 웃기게 만들긴 뭘 만들어. 엄마. 응? 안 더워? 조금 덥네. 땀이 등에서. 땀이 뒤에서. 막 흘르는 것 같아. 막 흘러? 참는 거. 뭘 참았잖아. 땀이 흐르는 걸? 응. 어떡해. 이따 씻으면 돼. 그리고 웃기고. 아. 암근히 옷이 덥다. 어. 엄마 그래서 지금 못 뜨고 계시죠? 그거 말해줘 봐. 아이의. 아. 아니. 이거 말고. 요즘 뜨는 거요. 러브. 러브. 스웨터. 러브스테이. 러브스웨터. 러브모드. 러브모드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거의 등판은 거의 다 떴어요. 지금 엄마는 팔 주림하고 어깨 뜨고 있잖아. 쪼끔만 뜨면 등판은 마무리. 어떡하지 나는? 나는 이제 네가 안 해도 그 저기가 있어서 보고 뜨면 뜰 수 있어 옆에도. 오 그래? 응. 좋겠다. 그건 바로 뜨도록 할 거예요. 난 멀었는데. 천천히 뜨세요. 여러 가지 뜨시면서. 난 뜰 게 너무 많아 엄마. 한 가지를 이렇게 좀 하고 하면 안 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시작만 해놓고. 시작만 해놓더니 나 그래도 완성도 하는데. 그니까 여러 가지를 뜨니까. 엄마는 그거 다음에 못 뜰 건데. 난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돼. 한 가지 잡으면 한 가지만 막 뜨게 되잖아. 응.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무리 끝내 마무리 해놓고. 어 나는 지겨워서 못 뜨겠는데. 나는 하나를 하다 보면 하나를 내놓지 못하겠어. 엄마랑 나랑 성격 되게 다르네. 응. 그러면 나는 좀 다른 거 같아. 왜 자꾸 카메라를 치지? 화났나 봐. 화났어. 그래서 마무리 생각하고는 좀 달리. 마무리를 지어야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는 거 같아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고 못 하는 거 같아. 근데 엄마. 근데 또 이렇게 떠서 입으니까 어때요? 좋죠?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좋고 나름 흐뭇해요. 제가 이렇게 떠서 입었다는 거에 입고 한 번도 나간 적 없잖아. 이제 입고 나가도록 해야지. 그냥 멀리 가는 거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떤 뜨는지 모르겠어. 보면 시어본만 주지. 두 단위는. 너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원래 이렇게 뜨는 건데 계속 겉뜨기로 봐. 그래 이렇게? 엄마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나는 겉뜨기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야. 겉뜨기는 계속 겉뜨기로 이렇게 뜨는 건데. 뭐야 또. 모두 겉뜨기만 6단 타는 거야? 어. 나는 계속 그냥 맞춰서 뜨는 줄 알고 또. 아 왜 그런 거지? 난 계속 또 이렇게 더 뒤집어서 겉뜨기로 말하는 줄 알았지. 아닌데. 내가 계속 겉뜨기 하라 했는데 또 틀렸던 거 다 틀렸던 거 또. 아니지. 그냥 그러면 되는데. 4단 떴나 봐? 많이 떴네. 너는 속옷 속이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재밌는 말이 없어 엄마. 뭔 말이 있어야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정말? 나 모처럼 엄마랑 영상 찍은다고 기대했는데 나도. 내가 뭐 저기 개그맨도 아니고 내가 꼭 재미를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유튜브를 찍으면 그래도 재밌는 게 나와야 돼. 그래? 그러면 찍지 말아야 되겠네. 어? 찍지 말아야 되겠네. 말도 안 돼. 엄마 나 구독자 300명 되면 제1이가 뜨개질 배운다고 했단 말이야. 제1이가 하려면 300명이 돼야 되는데 몇 명이야 지금? 270명. 아 금방 되겠는데? 제1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겠지? 어 제1이 지금 약간 숨막혀 해. 못 떠서? 너무 턱 밑까지 차올랐대. 이거 뜨고 싶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300명 그렇게 금방 될 줄 몰랐대. 자기가 떠야 된다는 게? 어 어 어. 쉽다고 해. 해보면 안 쉬운 거 아는데? 괜찮아 내가 다 알려주면 돼. 엄마가 알려줄 거야? 응. 그럼 제1이 지금 데려와야 돼? 데려와. 이거 언제 뭐 안 왔냐? 싫어. 왜? 어? 왜? 뭘 데려와. 데려오지 마. 오지도 말라 그래. 왜왜? 야 뜨개질 배우 남자들도 많이 하던데? 맞아 그렇더라. 옷 예쁘게 잘 뜨는 사람들 많더라. 저기 누구야 누구도 뜨고 있던데 이거? 누구? 연예인 누구던데? 누구? 이게 뜨고 있으면 너무 좋다고 뜨는 사람이 엊그제 봤는데 누구더라?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 어느 프로그램에서? 아니 취미로 한대. 그러니까 연예인이? 응. 취미로 그걸 뜨고 있으면 너무 안정이 된다는 거 같은데. 엄마는 왜 떠? 뜨개질? 난 그냥 있으니까 뜨는 거야. 시간 보내기. 시간 보내기 하기에는 좀 엄마는 뜨지 않아? 그걸 뜨다 보면 시간이 잘 가고 따근해지지가 않고 잡생각이 안 드는 거 같아서. 이게 집중하고 있으면? 응. 그래서 뜨는 거 같아. 이렇게 된 거야? 맞는 거야? 응. 계속 겉대기를 하면 돼. 그 줄도. 와. 두 머리에 있었다. 그거 입고. 아니. 원래 이렇게 아무거나 옷 입고 찍으면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엄마 뜨개 옷 입고 찍는다고 갑자기 이걸 갖고 나오더니 입은 거예요. 오늘도 뜨개 중이 이제 저기 뭐야 뜨개 중이지? 하늘이 돼. 근데 뜨개질 해놓고 안 입고 한다는 건 애이가 아닌 거 같아서 한번 입어. 애의 짜리다가 땀으로 번벅이 되네요. 번벅이 되네요. 근데 좋아요. 갑자기. 산에도 안 가서 땀도 안 났는데 땀 내는 게. 원래 나랑 저랑 제 동생 둘이랑 같이 세 명이서 필라테스를 하다가 막내 동생이 그 게으름보가 필라테스 그만하겠다고 어찌나 게으른지 그래가지고 횟수 좀 깎이지만 그냥 엄마한테 양도 해버렸잖아요 제가 해야지 뭐 근데 아직 필라테스 한번도 안해봤잖아요 엄마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나야 잘하지 난 엄마 못할 것 같아 걱정을 마세요 진짜 엄마 근력이 너무 없어 근력? 내가 살이도 잘 아닐 정도의 근력이 있는데 근데 엄마 2kg짜리 아령도 못 들잖아 그건 그런데 언제 적부터 그렇게 더는 게 우리 엄마 2kg짜리 아령 들려고 하면 봐봐 얘 이러면 그렇지 않아야지 쥐야 들어봤지 에잇 안 올라갔는데 어어 셔론극 하는거야? 저번에 나 진짜 충격이었잖아 엄마 그것도 못 듣는거 난 그게 쉽게 들을수 알았어 얼마 안큰고 보이잖아 어 그래서 어후 입까지 꼭 못들어 했더니 어 박성 들으니까 진짜 손이 한 손을 안 올라오는거야 왜 그랬다는거야 어 슬프더라 슬펐어? 응 옛날에는 그런건거야 엄마 근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엄마도 그 생각이 안드는거지 나는 그럼 엄마 언제까지 20대 같아? 생각은 항상 그렇지 오 생각은 항상 마음은 입팔통춘다 그렇지 내가 저기라 그런거지 근데 현실은 아니더라 막상 들어보면 못들겠고 옛날에 들고다니는것도 잘했는데 지금은 들고다닐수도 없어 뭐를 들고다닐수도 없어 뭐를 사도 아 그래 엄마 막 마트가가지고 지금 못들고 온다고 전화하고 그럴 때 서글퍼 서글퍼? 응 조금 슬프더라구 배달시켜 엄마 배달같으면 안시켜봐서 돈이 없어? 배달시키라고 돈이 없었다 아 그래 나언니는 꼭 배달시킨다더라구 그래 엄마 힘이 없기 때문에 배달시키면 문 앞에까지 주니까 그치 아빠 없으면 큰일나 아빠 있어도 한번도 같이 안다녔는데? 같이 요즘 다니잖아 요즘은 언제? 요즘엔 아빠가 네 일을 좀 쉬었으니까 그전에도 네가 아빠랑 워낙에 바쁘신 몸이야 왜 그렇게 말해? 어 맞아 엄마 아빠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잖아 또 회장을 맡았잖아 무슨 회장인지를 말해야지 엄마 회장 사모님 됐잖아 나 너무 좋은 거 같다 남이 올 때는 회장님 사모님이라서 너무 좋을 거 같죠? 회장님 사모님?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회장님입니다 무슨 회장님인데요? 축구요 우리 아빠 나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부터 조기 축구회를 했는데 아주 열성 열성이지 그래서 조기 축구회 회장이 돼가지고 회장이 되는 것도 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니까 서로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둘째 회장 사모님이 되셨죠 회장님 대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누가? 가족이 가족은 전혀 해주지 않아 우리가? 안 해주지 우리가 뭐 조기 축구회야? 회장님 딸 아니에요? 아우 진짜 싫어 동네 지나갔는데 누가 아는 척하면 진짜 싫 거 같아 그럼 조기 하신 분들이 또 저긴데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어차피 조기 하신 분들 잘 안 봐 내 거 거의 여자들이 봐 그런가요? 근데 어렸을 때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하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축구 강이거든요 동네 아빠는 근데 축구 강보다도 술이지 술 원래 조기 하면 술은 먹게 돼 있어 그래?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아빠 그렇지 여기에서 한 아주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해 응 도움도 되지 않아? 뭐가? 나 도움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회장님 따님이니까 어 회장 사모님 누가 말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회장님 따님 사모님 언제 들어보겠어 회장 사모님? 아빠로 인해서 들어보는 거야 아빠로 인해서 들어보는 거야 아빠가 회장이 돼서? 그럼 착하다 엄마 난 감사해 회장님 거짓말 하지마 엄마 아빠 회장 됐다고 했을 때 엄청 고맙했잖아 그렇지 그런 걸 했냐고 감독이나 한 번 더 하지 감독은 몇 번 했는데 뭐 하러 감독도 해 아빠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여튼 감독 쓰는 거 왜 이렇게 좋았을 거야 여태껏 몇 년 20년 동안 안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평행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맨날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줘 놀리는 거? 어 근데요 저기에서도 게임을 하는데요 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 다 갔어요 다 가서 응원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보고 가야지 맛있는 거 간 가족이죠 가족처럼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흐려져서 그런 거 없어졌는데요 그전에는 거의 가족들의 잔치죠 운동에 응 근데 근데 욕을 한 번 엄청 얻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응 어쩌면 그렇게 축구를 잘하고 잘하시는 분이 자살 꼴을 넣었어요 그랬다고 친구가 나한테 엄청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모가? 응 네 신랑이 자살 꼴을 넣었다고 엄마 창피했겠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오라고 소리들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24번 나와 어 번호로 뭐하고 있냐고 나오라고 24번 나와 어쩌다가 그 자살 꼴을 넣었는지 잊혀지지 않는 근데 아직도 아빠는 그 얘기하면은 자살 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술을 한 잔 먹었기 때문에 자살 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수쿠를 진짜 사랑해요 엄마 몇 단 떴어 이제? 4단이요 아직도 멀었네요 나 지금 10단인데 10단이요? 네 아 빨리 뜨시네요 6단까지만 뜨고 겉대기 안 뜨기 하는 거야 나는 아메리카노로 했었던가? 아메리카노? 뭐 좀 배웠나봐 영상 보더니 나는 이렇게 떠서 그래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니라니까 아메리카노로 떠서 너는? 나는? 내가 뜨는 건 뭐라고? 모르겠는데 내가 뜨는 거 몰라? 왜 몰라 고소? 고소기 뭐 아 진짜 웃겨 컨티넨탈이야? 컨티넨탈으로 떠는 거야? 그게? 응 나는 아메리카? 아메리칸? 아메리칸 응 잉글리쉬라고도 하는 거 같아 아 잉글리쉬로 뜬다고? 응 그게 널 맞겠네 잉글리쉬로 뜨는데 왜? 난 그래서 좀 늦어 그치? 근데 그렇게 떠도 빨린 사람들은 빨라 그런데 이제 나는 습관이 안 돼서인가? 그렇게 매일 뜨개질을 하는데 습관이 안 된다고? 아 이쁘다 색깔 색깔요 예쁘죠? 야무 머리띠 야무 머리띠 너는? 네 색깔도 이쁘긴 하다 그치? 응 내꺼 초록색 신생한테 하면 참 이쁜 색깔이야 이게 다 그래? 근데 이게 파스텔 우리가 파스텔 톤이 잘 온 거야 그치 아예 진한 색깔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 그런 거 보다 이게 훨씬 이쁜 것 같아 그래?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어차피 뭐 마음에 들어서 뭐해 어차피 보낼 건데 보내도 내가 떠서 보내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정성을 갖고 와라 억지로 뜨는 거 아니잖아? 아니 너 정성을 없이 했어 내가? 어차피 보낼 건데 뭐하냐는 그런 식으로 내가 떠준 거에 예쁘게 해서 보내고 아니 색깔이 예쁜 게 실 어차피 랜덤이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하 참 난 11단이야 아하 고소기네 나 몇 보여? 나 이제 4번인데? 헤엥 이거 25단까지만 뜨면 끝이네 그래 다 끝나버린 거야? 아니 나 아직 반 정도 뜬 거지 이제 금방 뜨겠네 다음엔 예쁘게 떠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여줘야지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나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안 나오더라도 물건은 보여주라 이거지 어? 엄마가 나와서 보여줘야지 그러면 이것만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한 45분 정도 찍었는데 많이들 찍었는데요? 근데 앞에 많이 날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더 찍어도 될 것 같고 얘기나 좀 재밌는 거나 얘기해주세요 뭔 얘기할까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미리 질문을 안 받았는데 나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날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고 응 물어볼까 사람들한테 다음에? 그러니 엄마한테 궁금한 거 있는지? 근데 만약에 엄마는 나 뜨개 모임 되게 자주 다니잖아 그래서 이뻐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같이 가는 거 어때? 어 난 가서 왜 그러냐면 내가 아예 안 가려고 하냐면 내가 가는 건 좋아 가는 건 좋은데 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왜?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무것도 못 들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신경을 쓰니라고 네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지낼 수가 없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 깊은 생각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지 너도 편하게 사람들하고 편하게 잘 지내다 오라고 안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엄마가 가면 네가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여 뭐 그건 그렇지 응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같이 가자고 하면 갈 거야? 갈 게 있으면 내가 뭐 재전니? 가지 가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엄마 초대받은 적 있잖아 전번에 선물도 보내주신 분? 아 어디 놀러 오시라는 분? 커피 마시러 오실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시라는 분? 어 감사합니다 니트하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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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숍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숍을 잘 찾아 다니는데 저기 시흥 시흥도 가고 가는데요 이제 거기도 한번 딸내미하고 한번 가볼게요 가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웬일이야? 어 커피숍이 예쁘고 어 그러면 인사드리러 갈 수도 있지 커피도 마실게 어차피 우리 찾아 다니잖아 그치? 네 제가 기사해야 되죠? 당연히 기사를 해야죠 기름값 주세요? 네 아니면 커피 사주세요? 어 커피는 사드리죠 아 그래요? 그럼요 빵도 사주세요? 네 너무 많은 거 해달라고 하면 가기도 전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빵 그런데 빵 비싼 거 알지 빵이랑 커피랑 해서 한 3만원 넘는 거 알지? 아 나 좀 고금이지만 또 가야지 어쩔 수 없어? 엄마 한 분 정도는 딸한테 사주지 어머 원래 나한테 돈 잘 안 쓰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지? 그분? 어 하이 뜨기니? 누구니? 누구? 누구니? 니트하이님 어 니트하이님 카페 하셔? 아니야 아니지? 실각의 사장님이야 아 실각의 사장님이잖아 나 실 저거 엄청 많잖아 니트하이님 제가 그럼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진짜? 네 엄마가 그 하이님까지 사줄 거야? 아 하이님은 못 사드릴 거고 멋있어 와 한 잔 대접할 수 있지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자기도 서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겸사겸사 다 만나야죠 초대해 주시면 다 찾아가죠 어디 저기 어디 제주도에서 초대하고 갈 거야? 너무 좋지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 사시는 분 초대해 주세요 제주도 저 우리 가족여행 갔었거든요 큰딸이 가족여행을 시켜줬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가족이 다 갔어요 처음 제주도로 갔었는데 가족끼리 너무 좋았어요 12월에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오고 또 가고 싶다고 계속 하는데 코로나 땀에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그치? 3월에 제주 가자고? 응 나는 3월에 꼭 제주도로 갈 거야 갔다 와 가면 돼 나 유채코 될 때 꼭 가고 싶어 3월에 유채코 싶어? 그럼 피지 유채피지 제주도는 제주도는 따뜻해서? 응 유채코 풀 때 근데 비싸 안 봐 좀 비싸면 어떠냐? 돈 안 갖고 싶어 봐요? 우리 가족 회비 있잖아 아 회비로 가자? 응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맞아 회비로 한번 갈 수 있어 저희 가족 여행 개 하거든요 한 달에 5만원씩 큰딸이 자기가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너무 지치니까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둘도 아니고 무조건 다섯 명이 다 같이 하는데 다섯 명이 다 같이 막 3박 4일씩 가고 이러면은 아 너무 나 혼자는 너무 힘들지 그래서 이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달 여행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달이 부담이 조금 들어도 되죠 근데 그 여행비 모으고 나와서부터 코로나 터져서 아직 한 번도 못 샀고 그걸로 먹고 영화 보는 거에 다 쓰는 거 같아요 맞아 요즘 맨날 우리 휴가비 로 시켜먹을 때 쓰고 근데 이제 조금 전략을 해야 될 거 같아 제주도 가려면? 응 왜냐면 그렇게 어떻게 쓰니까 죽은 거 같지는 않아 참나 제주도를 둘이 가더라도 그 돈으로 가지 둘이 그 돈으로 어떻게 가? 양아치야 양아치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엄마한테 양아치지 렌지 뭘 엔지야 편집 안 할 거야 양아치라니 가족이 시간이 안 되면 되는 사람이 갔다 오면 서로 식구인데 그럼 엄마 혼자 되는 시간에 갔다 와 카드 해 줄게 그래? 써도 돼? 허락받아야지 나도 그렇지 당연히 맞아 아빠랑 동생들한테 다 허락받아주고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긴포공항 가서 타고 가면 되는 걸 그거를 못 할까? 아니 너 못 할 걸 뭐 쓰라는 게 아니라 갔다 오세요 제주도는 참 좋더라 좋아? 고맙긴 하죠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큰 타리도 해줘서 가족여행 안 간지가 오래됐어요 베트남 가고 땡이지? 응 그치 지금 제주도 얘기하나 어쩌지 베트남 얘기하시는데 자랑하고 싶었나? 베트난도 갔다 왔어요 베트남 어디 갔다 왔어요? 다낭 하노이 하노이 안 갔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가고 싶다는 거야? 다낭만 갔다 왔잖아 다낭이랑 호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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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려던 건 아니지? 자랑아 엉엉 울었던 거 기억나요 아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래도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한 거기를 공항 도착하자마자 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하하하 다시는 안 갈 거야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오자마자 다시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지 하하하하 나 이만큼 쪘어 엄마 빠르네 이제 저거야 왜 떠냐 줄임 해야된데 벌써? 응 어 그럼 나는 뭐 어떡해 줄임은 근데 어디다 하는 거야? 끝만에 줄이겠지? 아 저 사이에 표시하라고 스윽 어? 뻗어버렸어요? 거봐 할 거 없다고 하니까는 괜찮다고 하더니 그거 어떡해 줄이 빠졌어 뭐가 문제야? 어? 하하하하 뭐 엄마 어쩜 자 어쩜 자 왜 이렇게 빠지지? 어? 줄을 그럼 다른 걸로 바꿔 아 저 평면이니까 엄마 낄 따라 한 거야 아 일단 끼고 넌 또? 어? 어? 하하하하 엄마 이거 이럴 거야 뭐라고? 엄마 어? 어? 하하하하 이게 뭐지? 이게 뭐라니? 엄마 응 어 저거 하하하하 어 됐어 됐어? 응 다음에 나올 때는 더 재밌는 얘기 많이 갖고 올 거야? 그니까 찍자고 할 때 찍어 언제 찍자고 안 하잖아? 어제 찍자고 했잖아 어제 찍자고 했잖아 어제는 근데 아빠가 있었잖아 아빠까지 나오라고 해? 그럼 유튜브에? 아니지 이렇게 찍을 거 했으면 당연히 들어 좀 속삭이지 말고 말아봐봐요 어 알겠죠 야 이게 줄이 어 바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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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되겠네 어? 하나 또 빠졌는데? 어디? 하하하하 아 빨랐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게 아유 힘드네 이렇게 잘 안 돼 그지? 응 이렇게? 뭐니? 어디서 빠졌을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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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이야기하니까 생각난다 커피숍 이야기하니까 생각난다 고양이 똥 가자고 했는데 고양이 똥 안가자 고양이 똥? 아 그 고양이 똥 카페 다음에 가자 됐어요? 그대로 뜰 거야? 아님 반에 바꿀 거야? 얼굴 났어? 아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얘기해? 어쩌면 저 몰랐다 엄마 왜 이렇게 날 치라봐 마지막으로 화면 없어? 그래도 한 시라인이나 찍었는데 뭐 편집하면 한 30분 정도 나오겠지 비즈님들이 그냥 잘 계셔요 왜 갑자기 성의가 없어? 성의가 없다니 인사 제대로 해줘야지 응 비즈님들 오늘은 날씨가 눈이 올 것처럼 쌩쩩해서 기분도 조금 우울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님들 만나니까 기분이 조금 고와졌어요 어쩜 만났어? 하하하하하하 화면으로요 하하하하하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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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도 뜨개중이지를 사랑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껌 이쁘겠다 야 엄마같아 예뻐 응 이 색깔이 응 예쁘게 예쁘겠다 우리 다른 색깔이 예쁘잖아 보라색이랑 응 응 그치 응 아 이제 저는 주림 들어가니까 빨리 이거 떠 놓고 자야 되겠어 그래요? 그치 응 어 이렇게 인가봐 애기모장 조그맣게 아 너무 조그맣하다 이쁘다 그치 이만큼 나 이렇게 야묵꽃 떠주자 여기 있는데 떠줘 그럼 엄마가 응 실나무야 실나무 떠줄거야? 응 알겠어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떠서 보여드릴게요 저도요 야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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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애도 이색으로 하나 떠줄게요 이색 남으면? 네 알겠어 공약이야 네 공약 지키도록 감사합니다 인사를 왜 이렇게 해? 감사합니다 짜잔 완성 됐습니다 나 이거 하나 완성한 거 잘 알았는데 엄마 두개 다 해버렸어 네 저는 지금 세 개째 뜨고 있습니다 저 하나는 남기기로 해놓고 배신자가 다 뜨고 있네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하나를 더 떠야돼 남아서? 응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지 이거 핑크색 너무 예쁘다 엄마 근데 나는 남으면 수술 예쁘게 한 번 해볼까봐 하나만 그래가지고 방울처럼 방울? 응 방울처럼 뭐라고? 담아 달아줄까봐 방울처럼 도도도도 달아준대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응 해서 달아주면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 중이야 아 알겠어 하나만 해보고 괜찮으면 다 하고 아니면 시범으로 하나만 해볼게 알겠어 시범으로 하고 사진 좀 보내줄래? 네 예쁘죠? 예쁘죠? 완성 세 명의 아이들에게 씌울 모자 귀엽죠? 핑크색 핑크색이 제일 맘에더라? 오늘 아이가 쓸지 모르지만 예쁘게 썼으면 좋겠다 알겠어 응 우리 빨리해서 보내주자 응 음 굿 에어 하늘나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에어 사이 응 이빨 이빨 마이